2.3절 포스트 요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포스트 요청은 개인 요청과 달리 사용 서버에게 보내는 사용자 입력한 값을 서버에 보낼 때 url 주소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아까 빛나인 있죠 http 프로토콜에서 빛나인 다음에 메시지 바디라고 불리는 영역에 거기에 붙여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해서는 잘 모르겠죠 역시 우리가 아까 http 프록시 그 툴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찰스 도구를 띄우고 한번 클리어 할까요 클리어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posttest.html을 제가 미리 만들어 줬어요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찰스 툴 브라우저 닫고 닫고 아 이건 내비두고 http 10.1 0.1.5 99 웹 02 밑에 posttest.html 그렇죠 이거 엔터 치기 전에 다시 한번 클리어 좀 깔끔하게 한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바로 그죠 일단 여기서 주소를 넣었으니까 이 자체는 갠 요청이 발생된 거고 갠 요청이 이미 발생된 거고요 그죠 이렇게 갠 요청이 발생된 거고 여기서 값을 줄게요 뭐 아이디 뭐 오호라 암호 1111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로그인 서블릿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리퀘스트 보세요 이렇게 post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을 요청하는지 자원 url을 주고 그리고 프로토콜을 던져 주죠 그리고 보세요 밑에가 중요해요 여기 b9 엔터 다음에 이거 보세요 서브에 보낼 데이터를 갭 방식인 경우는 우리 그때 여기 물음표하고 변수이퀄 값 변수이퀄 값 이렇게 했죠 갭 방식에서는 그러나 post 방식에서는 b9 다음에 여기 변수 이름이퀄 값 and 변수 이름이퀄 값 이런 식으로 서브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post 요청입니다 post 요청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소스를 보세요 여기에 폼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죠 그런데 여기 메소드에 이렇게 post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폼에 있는 데이터가 서브에 보내질 때는 아까 전처럼 post 방식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엔터 다음에 헤더 맨 끝에 엔터 다음에 이런 식으로 url의 데이터가 실어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맨 끝에 헤더 맨 끝에 여기에 데이터가 붙여져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똑같은 계산기를 이번에 게시한 이 pos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10 더하기 20 equal 결과 나왔어요 찰스 툴로 요청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캘큘레이터 서브를 요청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갭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으로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post 방식으로 이렇게 그쪽 서버 쪽에 자원의 주소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빛나인 엔터 다음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갭 방식하고 비교해 봅시다 아까 웹페이지 있었죠 요거 갭 방식이죠 요청해 볼게요 갭 방식인 경우는 여보세요 갭 방식인 경우는 get하고 주소 다음에 물음표 변수결과 값 and 변수 equal 값 and 변수 equal 값 이런식으로 보내지죠 이게 갭 방식이에요 갭 방식은 url 주소 뒤에 붙여 보낸다는 거고 post 방식은 그게 아니라 첫번째 얘가 post고 여기 뒤에 header 맨 끝에 빛나인 엔터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붙여져서 서브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갭 방식하고 post 방식에 또 이 쓰임새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갭 방식은 따라서 서브에 요청할 때 이미 주소창에 이렇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컨트롤 시 주소를 복사해서 메일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단문 메시지로 상대편에 보낼 수 있다는 거에요 상대편은 그 링크를 딱 클릭하면 그 순간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post 방식은 url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url 보면 post 방식으로 요청할 때는 url에 이렇게 주소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url을 복사해 가지고 또는 절교책에 등록하든 복사를 해 가지고 메일로 보내든 단문 메시지를 보내든 어쨌든 그 url로 다시 서브에 요청해 봐야 에러트죠 왜? 데이터를 안 보냈잖아요 post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는 거에요 post 요청 한번 정리해 볼게요 url에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완에도 좋다는 거죠 메시지 본문에 데이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실행 결과를 공유하기는 힘들다 뭐냐면 실행 결과를 공유하려면 우리가 개방식인 경우는 url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똑같은 요청을 보낼 수 있지만 post 요청인 경우는 그 데이터가 메시지 본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은 요청을 다시 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행 결과 공유는 불가하다 실행 결과를 공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개인 요청을 하셔라 자 그리고 메시지 본문에 데이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데이터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전에 개방식인 경우는 이렇게 요청 헤더와 요청 라인과 요청 헤더 헤더 정보 이 부분에 제약이 되었죠 크게 제약 데이터 크게 제약 iis 웹서버인 경우는 16KB 아파치 웹서버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8KB로 제약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엔터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본문 메시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에게 요청이 된다 대용량 데이터라 그러면 파일 업로드라든가 또는 여러분 게시글을 올린다거나 회원 가입할 때 회원 정보를 올린다거나 변경 정보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으로서 2.3절 포스트 요청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살펴봤습니다